시청자가 뽑은 마기네 쇼 최고의 일본 그만 몇 개? 그만 그만 4개 있지 4개? 우리가 못 샀다고 그러면 뭐 샀어? 주변 사진 우리 주변 사진 한 번만 넣어 비밀번호 알려줄 거야 그럼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보여줘 아 잠깐만 오빠 잠깐만 알았지 아 비밀번호 이거 자 알려줘 일단 1, 2, 5, 8, 7 태석 1, 2, 5, 8, 7 가자 가자 너무 안 돼 빨리 빨리 와 너는 솔직히 산지 없지? 뭐야? 뭐해 잠깐 서 아 진짜 1, 2, 5, 8, 7 뭐야 쟤? 나쁜데 진짜 아 진짜 우리가 속은 거잖아 1, 2, 8, 7 1, 2, 8, 7 땡큐 아 우리 진짜 남자야 1, 2, 5, 8, 7 1, 2, 3 숨은 거잖아 완전 숨어갔어 지금 지금 몇 개 있지 우리? 우리 빵이 돼 빵이야? 우리 왜 샀어? 네가 음료수 우리 산 바람 음료수 왜 샀지?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엔 아기레쇼 무작정 여행단 같이 봐요